예전의 아 무거워 자 후사까지 왜 야야 쇼핑 마음에 준비하십니다 기대되십니까? 네 기대많이 됩니다 엄청 많이 기대되지 자 일단 눈을 안대로 가리고요 딱 맞아요 들어가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오시면 됩니다 지금 집 앞에 신발장까지 왔어요 여기서 신발을 벗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발 벗어주시고요 거기입니다 거기가 친구들도 다 어서오세요 잠시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안대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벗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대를 잠시만요 어우 내가 떨리냐 내가 떨리냐 이걸 보여줄 생각은 아니에요 자 우리 이민석씨 안대를 벗어주세요 벗어주세요 올 벗어주세요 amos 안녕히 오세요 ㅋㅋ 네 주 board 모두 날 작품이라고 불러 Just a little baby 투격하게 앗게 베이비 뭐 하나 빠짐없이 예쁘구나 헤어 아허 헤어 아허 헤어 아허 어 안이 뻥뻥해 헤어 아허 헤어 아허 헤어 아허 헤어 아허 헤어 아허 너 말곤 전부 평범해 설리퍼를 좀 갈아치고 설리퍼를 임석 씨 여기 당구장입니다 여기 입구부터 당구장이에요 아니 몇 분이에요 몇 분? 네 분이 오셨네 네 분 본인 집이에요 집에 오세요 집이에요 네 거기 이쪽 다이 아이고 다이 좀 닦아줄게 비켜봐봐 다 닦아주신다 이렇게 딱 이렇게 닦아주시고 지금 기분 뭐 좀 얘기해주세요 지금 어떠세요? 한 말이 없네요 한 말이 없으세요? 아이고 기가 막혀요? 우리 살림살이 다 어디가 네 그니까 이게 보시면은 네 위에 사진 한 번 보세요 아이고 오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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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정말 저는 레그널 편성이 돼서 제작비는 충분하지만 일부러 중고를 좀 준비했습니다. 뭐 이 정도 넣고 치시는 거죠. 이렇게 넣고 치시다가 이거 됩니다. 똑같은 분위기를 냈고요. 디테일하게 장갑, 초크. 그리고 여기 출출하실 때 장구장에 꼭 있어야 되죠. 준비해놨습니다. 종류별로 준비했으니까 아무데도. 이런 디테일. 아 이거 쉽지 않은데 정말. 자 그럼 이쪽으로 다시 한 번 갈까요? 얘기할 게 많죠. 네. 창문 쪽으로 한 번 뭐. 이쪽으로 이렇게 좀 붙어주시고요. 블라인드를 걷어주세요. 올라가죠?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. 아 우리 친구분들이 더 신났어 지금. 지금 우리 친구분들이. 야 어때요? 이런 거 집에다 갖고. 부럽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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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노라의 후유증이 또. 더군 나왔네요. 여러분 보시면 지금. 서 있는 바닥이 그냥 바닥이 아니에요. 여러분. 항상 어떤 장군장을 가도 이런 카페트 깔려 있습니다. 이런 디테일 살렸다는 거. 알아주시고.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. 우리가 처음 봐서 그렇지. 이 국제식 대대를 집안에 들어왔다는 거. 그럼요.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일이죠. 야 이게 들어와 있다는 거. 이게 사실 하이라이트이긴 하지만. 그리고 개인 큐 때 보관함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? 없어요. 없어요가 아니고요. 여기 있습니다. 조립 한번 해보세요. 보인의 큐 때입니다. 보인의 큐 때를 조립을 해보십시오. 좋은 거죠. 명품이죠. 근데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. 왜 이렇게 겁이 날까요? 안 돼. 이렇게 주시면. 60만원 상당의 당국 큐 때를. 큐 때를. 이제서야 주인을 만났네요. 만났네요.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 하나 둘 셋 하면은. 위로 들었다 이렇게 내리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기억하시라고. 얼마나 미워하겠어. 이게 엄청난. 우리 광고 방송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? 아 좀 무섭다. 맞은 편에 보시면은. 맞은 편에는 이제. 옛날. 원래 이제. 오리지널. 점수 계산대가 있는데. 요즘 또. 트레드에 맞춰서. 디지털이구나. 네 디지털로. 앱이랑도 연동이 된다. 야 이거 이거. 터치네 완전. 최첨단이다. 오오오오오오오오오. 어디야? 오오오오오오오. 어디서? 영상이에요 저기서. 오오오오오. 오오오오오. 와 대박. 제가 카메라를 싫지 않는데요. 그래서 이제 자신이 친 거를 이제 리뷰에서 볼 수 있는. 리뷰에서 볼 수 있고. 리뷰에서 볼 수 있고. 야 이거를 그까. 첫번공을 다시 한번 돌려볼 수 있는. 대박이다.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기 중계를 할 수가 있겠네. 블레인 이리로 오시고.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. 이쪽으로 오세요. 대단한 대단한 또. 이거는 이제 당 못 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게임수가 안 맞으면 못 치잖아요? 가만히 있지 말라고? 준비했습니다. 심심하지 마시라고. 하나 둘 셋! 자 오라스. 맞습니다. 설명 좀 해주세요. 여기는 이 게임 받은 게 아니라 무려 오라스 게임 약 400여 종이 있어요. 400여 종이. 이게 저금도 되겠네요. 저금도 되요. 친구보다 생대로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. 장사를 해요? 100원씩 해서. 그럼요. 저 아는 당구장 사장님도 이거 해가지고 집 쌌어요. 그리고 이게 보통 당구대가 아닙니다. 이 밑에 온열이 되는 국제식. 따끈따끈합니다. 우리 프로 선수께 여쭤봐봐. 이 온돌까지 들어온다면 이거는 거의 당구대의 끝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? 황금. 아... 프로 선수가 있어가지고. 폭탄왕이다 이 정도. 아 그리고 또 조금조금한 디테일들을 초구치시기 전에 또 달력. 자 우리 여자 선수분들이. 아우. 이렇게 계시고 계십니다. 아우. 완전히 계십니다. 네. 더 좀 크고 큰... 뭔가요. 큰 달력을 좀 준비하려고 하는데 아이돌 교육성도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노멀한 걸로 준비를 했고요. 자 그럼 대망의 우리 이민석 당부장 오픈 기념한 오픈 기념 초구 때리기식이 있겠습니다. 아... 축하합니다. 축하해 주십시오 축하해 주십시오 축하해 주십시오 좋아요 축하해 주십시오 표정 안 좋아 그렇죠 그쵸. 여기서 끝인데. 어! 자고 나면 위대해지고 자고 나면 초라해지는 나는 지금 지구의 어두운 모퉁에서 잠시 쉬어버린다. 남항에 찬 도시의 그 불빛 어디에도 나는가 보다. 이 큰 도시의 복판에 이렇듯 철저히 혼자 버려진들 우선이 세 번이냐.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더라도 고홀한 산하이들 삼아.